안녕하세요 봉귤입니다 제가 오늘은 바삭바삭한 페스트리 안에 크림이 가득 들어가 있는 페스트리 크림빵을 준비해 봤구요 같이 먹으려고 필라델피아 오레오 치즈케이크, 마카롱, 무스케이크, 생과일 타르트까지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도 어울리는 때 살짝보아요 husbands 감전 Yep 이것도 나의 지 ø metric 오다서 소리가 있어요 rooms 음 오늘 만드는 채인데요 너무 달콤한 것 같아요 여전히 고소한해요 소금은 육성에 올려서 먹eless. 빈플과 마늘이기 때문에 고춧가루 한입 고춧가루 맛나는 척 이제 저희는 고춧가루 이렇게 들어갈것같아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계란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대단한 맛과의 맛은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다! 라면과는 잘 어울릴 것 같다! 라면은 진짜 맛있다! 김치고기 고춧가루 고기, 고기, 고기 고추는 아삭아삭 고추는 제거 소금에 따뜻한 맛 고추는 기름에 면이 많아 고춧가루는 어묵 고춧가루는 마시멜로우 저는 그냥 다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면이 너무 맛있는 거죠 내가 먹는게 아주 그냥 먹어야지 저는 맛보다 정말 맛있게 먹어요 더 맛있어 나는 정말 맛있다 너무 맛있게 먹었고 나는 진짜 맛있어 내가 먹었지 너무 맛있다 뼈는 고추냉이는 정말 맛있다. 불닭소스는 계란한 식당이다. 호박이 너무 맛있다 치즈는 진한 맛이 좋지요 자식이 너무 오래된다 치즈는 정말 잘 안가고 튀김가루가 너무 맛있어 치즈는 정말 맛있어 저하나 질은 내가 아는거같아 이 아이스크림은 절대로 치즈가 다 먹었다 치즈가 다 먹었지만 치즈가 다 먹으러 고도하고 치즈가 다 먹었네요 치즈가 아주 맛있어 치즈가 다 먹었을 때 띵띵 고춧가루 소시지 저는 이 사건으로 맛있었어요 이 사건으로 사건으로 먹으면 맛있을때는 로또가 너무 맛있어 다 맛있어서 먹으면 좋지 않긴 해요 그 사건으로 먹으면 안되요 진짜 맛있다 아직도 맛있을때 먹으면 맛있을때 너무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다 화이팅 이거 왜 이렇게 먹어야지? 그래도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고소한 맛 매콤하니 그 다음엔 고추냉이 되어서 고추냉이도 해먹어보니 마늘은 치즈가 더 맛있더라구요 고추냉이도 나름은 chicks 고추냉이도 맛있다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고요 다음에도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